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만히 있으면 시원하대 이렇게 더운데 이해 안 돼 1944년에 태어나신 할머니 계속 뭔가 느껴지나 봐 왜냐면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으니까 이미 맞는 것이 변하고 있어 Where are we going on? 고작 1도 같고 왜 호들갑 떠냐고 지구도 소중히 다뤄줘 우리 멈춰러 스위치 우린 몸 1,2도만 올라도 병을 의심하잖아 똑같아 지구도 스위치 화려한 조명은 잠깐 꺼둬 없이도 빛이 나 너 스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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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 지구니언니 없어 남의 얘기라고 우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너 잘 들어 내가 2050년이 되면 우리 아빠 나인데 그래 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야 뭐 공룡처럼 멸종하냐 그럴 수도 있다고 평화가 필요하지 이제 다 몸이 퍼져서 우리 뭉쳐야 할 때 나 혼자 몰아끼고 나무 심권 부족하지 티끌 모아 태산이래 우리 안 쓰는 충전기 뽑자 안 보는 TV도 꺼놔 3층 정도는 그냥 걷자 날씨도 시원해 창문을 열어봐 스위치 우린 몸 1,2도만 올라도 병을 의심하잖아 똑같아 지구도 스위치 화려한 조명은 잠깐 꺼둬 없이도 빛이 나 너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